깜짝 놀랐어요. 예사로운 분은 아니다. 호스가. 먹긴 뭘 먹어. 서울식 불고기를 먹어야지. 애들이 산타클로스를 알아보죠. 아 이제 이제 장난 그만하고 빨리 떼세요. 이렇게 들고서 네? 한 열 번 정도 흔들어 주세요. 열 번 정도. 챙기름을 갖다가 한 일곱 번 정도 돌려주세요. 얼굴을 같이 돌려야 돼요? 포인트야? 이것도 너무 많이 내주시면 안 돼요. 다섯 번 정도. 아니 이거는 도저히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. 오늘 뭐 먹지? 매주 목요일. 같이 해볼까요?